1hp 여기 계신데 여기 들어와 계세요 어? 여기 팀이 생겼네 눈 떠보니 팀께 믿어라 어? 도망간다 와 진짜 근본 조합이다 금본 시즌 초에는 진짜 옛날에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썼어 도망간다 아 족쏠님 아이요 너라빈! 진짜 그 시절 추억의 조합이지. 어? 용을 계속 건드네.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한 팀 죽으셨고. 적들 죽으세요. 적들 죽으세요. 적들 죽으세요. 솔큐 하고 있어요. 적들 죽으세요. 옆에 사람 많이 올랐어. 옛날에 990으로도 잘 됐다고? 얼마나 좋은 게임이었던 거야? 적들 죽으세요. 적들 죽으세요. 적들 죽으세요? 스코프는 가장 좋아하는 거? 그런데 어느 게임인가요? 무슨.. 클래식을 좋아해요. 클래식도 무기마다 스코프가 다른데 기본적인 건 저거죠 클래식이겠죠 클래식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피드, 달다. 오늘은 너로 정했다, 스피드 바이어. 달다. 배터리 많은데? 스피드 바이어. 태블릿 가운로이드 앗. 응? 뭐 얘기하는 거지? 알았나요? 스피드 바이어. 땜. 땜. 아냐. 까비. 머리가 아기였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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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지렁. 무빙 지렁. 어서 오세요. 악카. 악카. 4발 남았네. 4명 잡을게요. 4명 잡을게요. 4발 남았으니까. 남태님 어서 오세요. 밀킱. 어머. Holy shit! 콜 월드 프라이즈 플라이어 어디있지? 보험 떨어진다 여기서 크레이버가 한자로 더 나온다면? 멤버요? 누가 봐도 없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저 혼자 방송하고 있잖아요 멤버 검색하지 말아 주세요 저 맨날 바꾸기 귀찮아서 안 바꾸니까 에펙 2년 차입니다 응애 크레이버 줘 응애 크레이버 하나 더 줘 나이스 나 스피트야 스피트는 쓸 때마다 바울 가난다 걸음 조금뼈 잠깐만 아 크레이버 없니? 크레이버 쓰고 싶은데. 크레이버 없니? 왜 우리 세러미? 너무 조용한데? 1hp 아 캔 프라이 도망간다 다 달리 뛰어 정답!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결국에 크레이브 다 못 샀네. 까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